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 프로덕션 중에서 셀핑. P16번입니다. 셀핑은 보시다시피 윈드스피인 이거예요. 이게 윈드스피인데 여러가지 셀핑 종류가 있습니다만 세일과 보드, 카이트 이 세가지가 대표적이죠. 그 외에도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도시의 주요 생산 품목으로 선정을 한 이유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수공품 그러니까 소량 생산 소량 판매 품종이라는 것이 특징이고 두 번째 제주 AI 교육도시 교육도시의 관광 상품으로 최적 중의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주도라고 하는 것이 셀핑, 윈드스피을 하기 가장 이상적인 어떤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따라서 관광 수요로서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상당히 이게 또 과학적입니다. 그렇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셀핑 장치는 굉장히 고도의 과학적이고 기술과 경험 등이 필요한 고가 장비라는 거죠. 따라서 교육도시의 주요한 생산품으로 하기 적합하다. 그래서 글로벌, 셀핑 프랜차이즈를 구성하고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반 시스템을 코딩하는 것이 이 셀핑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분들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픈해시와 오픈해시 블록체인 기술은 물론이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도 필요하다 그러면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셀핑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윈드스피과 카이트스피 두 가지예요. 윈드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한국 같은 경우는 별 국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산화율이 많이 낮아요. 그런데 카이트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미있게도 카이트 부분인데 이 카이트를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탑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쉽게 국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윈드스피과 카이트스피, 셀핑 보면 이게 윈드스피입니다. 바다 위를 활주하는, 돛을 이용하는 거죠. 세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일을 이용하는 거고 카이트스피은 이렇게 낙하산 비슷하게 생긴 걸 이용해서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둘 다 상당히 재미있는 스포츠이고 그리고 교육도시 시민들은 또 레저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에도 상당히 좋겠죠. 제주도 교육도시의 학생들은 여름에는 누구나 윈드스피과 카이트스피 수업을 받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교육도시의 산업 구조에 딱 맞는 품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스피용품이 그래서 이왕이면 글로벌한 스피 프랜차이즈를 종래의 어떤 스피이나 카이트 용품을 만드는 업체들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이 스피 프랜차이즈에 참여할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 스피차이즈의 평화에 차단되었습니다. 스피차이즈의 회정으로 감정 identific합시다. 스피차이즈의 회정으로 확보하는 것이 그리고 뷰ος을 활용하는 것들의 세우차이즈입니다.